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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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건데 이녀석아 어? 죽어 조합을 좀 볼까? 일단 초반에 이길 만한 곳은 여긴 한번 근데 여기도 이기긴 좀 애매한데 그쵸? 처음엔 지자아 늘 그랬잖아 그쵸? 늘 그랬던 것처럼 앗 어 근데 오히려 훌렬매를 잘 터뜨린다면 원거리인 유미가 뭔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일단 도망가보셈 혹시 몰라 도망 잘 다니다보면 어 어 어어? 이거 원거리로 이거 먹으면? 어 어 네 도망다니면? 실드 한번 받았고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카비 나이스 드라이 치명투항률 치명투항률 40% 증가 이거 보카 노리고 골라볼까? 그건 좀 에바인가? 안 나오면 답이 없다 이거는 그쵸? 돌려 어? 5번까지 중첩? 가자 생사딘 아아 아 근데 카사딘은 초반에 이게 맞아 그쵸? 이게 맞긴 해 나이스 트라이 이번 상대는 어디서 나오죠 님들? 여긴가? 카타 판테온 카타랑 여기 있잖아 어 뭐가 안나오나? 좋죠 좋죠 오케이 아 이게 안 맞아? 에바 화이팅 오케이 이기면 좋아 가버려 가보같은 녀석 16댁 전에 한번 이겼다? 끝난거거든 보자 이한드리가 맞나 그냥? 이한드리 가보자 이한드리가 은근히 좀 그 굿밥 느낌임 여기에서 이게 추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어어 어어 오케 자 일단 체력 회복을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면 돼 그쵸? 퇴 퇴 퇴 퇴 퇴 퇴 퇴 퇴 퇴 여보세요 가버려 이지 잠시 시명타 공격은 패스고 포탄도 패스 감전과 난입 감전은 쓸만하긴 한데 이게 제일 나을 듯? 리롸이 한 번 밖에 안남아서 여기서 돌리기 좀 애매하다 숨어서 어우 아파 뭐야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가버려 굿 이지하네요 이거는 바로 아 대천사 먼저 갈까? 이건 뭐 약하지 않으니까 대천사 다음에 데캡을 가죠 스팩을 좀 쌓아야 되니까 1회를 노리긴 해야 될 듯 이거는 아 대켰다 아 대켰다 아 좀 빡센데 오케이 좋아요 가버려 아 이번판 좀 순조로운데? 마구 이기는데요 한번부터 이거 카사덴이 진짜 사기 아니야? 오케이 스팩을 다섯번 쌓쳐 일단 스팩을 먼저 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싸워볼까요? 뭐야 아 이게 안 맞아? 어 이거 왜 이렇게 할세 잠깐만 너무 아픈데? 케일 이건 좀 애매한데요? 아 아 아 뭔 전멸이요 케일 뭐지? 증강이? 엄청 센데? 어 너무 강하잖아 저거는 스킬 사용시 회복 돌리자 어 잠깐만요 이거밖에 없다 이거라도 하자 그니까 케일은 너무 강한데? 저거 어 왜 이렇게 세 걔네들 죽습니다 가버려 못 이지하네요 아니 그리고 나중에 부여왕으로 바꿔야겠는데? 뭔가 부여왕으로 바꾸는게 맞는거같음 느낌상 케일 졌어? 얘네 발렸는디? 우리가 안잡아도 그냥 탈락하겠는데 얘네는? 체력 2 남았어 이번 상대 누구죠? 이레엘 마오카이 마오관이 필요할듯 여기는 스택을 좀 쌓쳐 여기서는 한 번 피하고 스택을 한 번 피하고 오케이 붙입니다 굿 이지하네요 이거는 가버려 다음 거의 접어 이건 뭐가지? 급을 가야되나? 아 존약할거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직 체력 좀 여유있어서 괜찮아요 가버려 이즈 거의 접어 너 재능 없어 꼬삐 너 접어 접어라 구질구질하니 왜이렇게 뭐하세요? 네 또 1등 좋았습니다 캐릭 아니 카사린 유미 사기 아니야? 이 정도면? 계속 이기는데? 곧 좋았습니다 악 뭐 전멸사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죽으면 됩니다 이게 라운드마다 다 있는게 아니라서 아끼는게 좋아요 한번 쓰면 다음 라운드 못써서 증강 업무 탭댄서 주물력의 20%에 해당하는 치킬가속 이거 별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가? 후반가면 괜찮으려나? 주물력 한 500 찍으면 스킬가속 100이니까 후반 노리자 근데 이게 사실 첫 증강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거 같은데 후반 증강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죠? 주물력이 낮아가지고 오우 펴서 때려야될듯? 이거밖에 없다 못하게 붙어 이속 왤케 빨라는데 오케이 아니 케일 부활도 돼? 뭐임? 아니 부활도 시켜도? 레전드인데? 아니 이건 좀 아니지않나요? 아니 부활은 좀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 바로 들켰네 이게 보요왕 차면 한번 가보죠 아 들켰는데 이러면? 아 보요왕 못찼다 얘도 궁 두번이야? 가버려 아이생 좋아요 케일은 보통 궁 두번 먹는구나 빛의 인도자 결이 이걸로 갈까 그냥? 아니면 론 한번 할까요? 아 이거 가자 이거 가렌 있어서 되게 좋을거같은 쟤드람 뭐 그냥 박아보죠 스펠 쌓아서 스택 쌓아서 그냥 박는게 맞겠는데 이거는? 그냥 박는게 맞겠는데 이거는? bothkan 오케이 가보려 나잇잉 좋아요 자 하나둘 따라갑니다 제케먼 먼저 가자 제대 피오라? 좀 오랜만에 만나네 2 government Rhvl X 한 죽습니다 어쩔건데 이녀석아 죽어 대전사 가죠 가루스가 궁 두번에다가 가렌이 가렌이 복원 확인 어 와 이게 너무 아까운데 아니 복원 가렌이 왜이렇게 세 미쳤는데 복원 가렌이 미쳤는데요 아직 체력 8 남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투명 산재공격과 어수 산재공격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대로 갑시다 어 이번에 그거네 가루스 크래쉬있나? 아 있네 가렌만 높으리네 가루스 가루스 어 야 왜이렇게 세 이거 힐 날뻔 가루스 가우스 가우스 16레벨 케일이니까 존열을 가져 아 이런거 좋아 좋아요 바보같은 녀석 어쩔건데 이녀석아 죽어라 뭐 어쩔건데 이러면 죽어야겠지 다음 이번이 마지막이 어? 아니 궁극기 대변역은 카사린한테 이건 좀 그죠? 복원 갔다가 이걸로 가자 아 궁있는데 얘 한 번 더 잠깐 빠지자 오케이 잘 빠졌다 궁 빠졌거든요 이제 가보려 GG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다 근데 아레나 보든 어 우주 네 as 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